찾았지 태형이랑 나랑 야 전화 꽤 자주 하거든 영통하면 야 보자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해 야 언제가 절대 안 봐 우리도 이거 안해서 안 봤을걸? 야 그래서 형이 왔잖아 그러니까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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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국이 노래 나왔으니까 전국이 노래 들으면서 가야지 그러니까 오늘 JK 무대 어 사람들은 있는데? 아 사람들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비옥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냥 바로 시작해버린 거구나 아 노래가 좋고 진단이네